캄보디아 시엠립 공항입니다. 캄보디아 시엠립 공항 검색대와 지나서 면세점 모습입니다. 캄보디아 시엠립 공항 면세점 양주도 보이고 날씨는 행위 일부 캄보디아 시엠립 공항 안쪽입니다. 검색대를 지나서 안쪽에 면세점과 카페가 있네요. 캄보디아 면세점, 공항 면세점에 과자들 파는요. 아가씨 압살라 춤을 추는 아가씨 압살라. 부처상. 캄보디아 시엠립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거기 노란 비행기인가 긴것 같아요. 앞에 안내한 사람이 가는것이 스카이 앙코르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현재 시간은 9시가 안됐어요. 8시 35분 9시 20분에 출발하게 되어있는데 미리 타고 있습니다. 비행기 엔진 소리가 막 나네요. 비행기 엔진 소리가 막 나네요. 비행기 엔진 소리가 막 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